오늘 스케줄 없었어요 아 있었다 오늘 운동했어요 바래다 줄게 좋다고요? 고마워요 바래다 줄게 내게 기대 여러분들은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알아 뮤비에서 환시냐고요? 그건 상상이에요 제 상상 제 상상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러잖아요 그거는 제 상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상상이에요 없어도 예뻐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죠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요 치콜 치 지금 먹고 싶은 사람 만나자 지금 어디로 가 내가 어디로 갈까요? 에? 어디로 가요? 빨리 장수 정해줘요 빨리 장수 정해요 지금 한 곳만 딱 갈 거야 장수 정해봐 어디로 가 제주도 부산 엑소 플래닛 치킨 너 몇 개요? 몇 개 사준다고요? 치킨은 하나만 사주면 되는데 내가 살게요 치킨은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 진짜로 또 끊겼을 거예요 아마 머리색 똑같아요 지금 이게 머리색 똑같은데 자꾸 끊기죠 미안해요 자꾸만 자꾸만 전화해요 왜 왜 저 전화 안 돼 이거 해야 돼요 영어로 말해달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저 영어 되게 잘해요 영어 되게 잘해요 헬로우 하와이유 백현아 미안하고 사랑해 왜 미안해요? 존댓말 존댓말 써줄 필요 없어 라고 해주시는데 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댓말을 필요하지 않겠니? 아이 자꾸 존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나도 예의가 있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귀방 귀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귀방을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귀방 처음 접하실 거예요 귀방